30년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관부 재판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재판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부 재판 이야기를 담은 영화 허스토리입니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스크린에 담아 여운을 남겼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됐던 관부 재판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던 고 김문숙 선생의 일대기가 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6년 동안의 피나는 법정투쟁 기록과 당시 재판을 응원했던 일본 시민들의 지원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 수없이 일본을 오갔던 흔적은 빛바랜 항공권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왔던 여성 단체라든가 그런 사회, 시민사회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제도의 존재와 국가 차원의 강제 동원이었음을 인정한 유일한 재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관부 재판을 재조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논문 발표에 이어 관련 연구자들과의 토론도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활동가들이 그 피해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 또한 읽어내는 데는 공간적 특성을 세분화해서 규정해주고 그 특성을 읽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부 재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